여수국에서 나라별로 죽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진짜 최고의 최고. 한국사람 한국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을 맞았을 때. 너희가 나을 때 대신다! 우리 조캔 선생님, 얘기를 다 하죠? 노은이 남이れた 대로 넘어 가게 됩니다. 남미 남미 남미는 확 크네요. 샷건입니다. 무조건 샷건을 숨기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죽여요. 그리고 항상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맞아 맞아. 그게 맞은 거야. 그럼 마지막 최고지 그거 해야지. 기밀하게. 기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긴박한 사람 있어요. 폭탄 제거해야 되니까. 해, let's go,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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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